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그런 백평동 비리사건의 로비스트로 여러분들 활동했던 분이 그런 1심 판결 같은 걸 나오면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시각이 다르겠지만 오늘 조선일보에서 벽형동 로비스트의 침역 5년 중행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 할 건가 이런 사슬이 이제 일면 톱으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런 드라마가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감방에 갇혀 가지고 뭘 먹는 모습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공 난감 이창희 감독은 작품 속 등장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작품에 반영했을 거라면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연의 일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화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쓸 거라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얘기 보시게 되면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백행동 로비스트와 정진상 씨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성 같은 부분들만 이렇게 잊혀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슬이 상당히 잘 요약을 하고 있네요. 결국은 여러분들 초창기에 선거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당대표와 이런 절신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야에 있으면서 로비스토로 활동하면서 한 건을 봐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정진상 씨가 알아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바로 여러분들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진상 씨가 개입해 가지고 4단계인가 여러분들 용도 변경을 해서 결국은 이득을 천 몇백억 안겨준 것도 그것을 재판부가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죠 부지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하다 김인섭 씨가 로비스토로 뛰자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일어났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공병 석취 그리고 민영 개발 이 덕분에 민간업자가 1,356억 정도 이득을 받고 조선의 사슬의 핵심인 것은 이걸 어떻게 최종결재권자인 이재명 씨가 모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르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거 사무료 사무소 임차료 대납한 거 이런 건 다 익히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그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번에 조국이 여러분들 국회의원 나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일거의 뭐죠 선거판을 뒤엎을 수가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의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10일 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도장이 여러분들 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미지가 다 여러분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요즘에는 워낙 여러분들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문제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라는데 그거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전혀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일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도장의 이미지를 봐가지고 온라인 속에 다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 봐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까지 찍었는데 우리가 이겼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전 투표자에서 부풀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을 의지는 국민의 힘이 없고 한동훈 씨한테 없는 겁니다 아직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상황에 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감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다 취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조치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하고 일거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사기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사기를 통해가지고 윤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 게임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씨가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광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판결이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선거사기를 쳐야 될 이유와 피로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백형동 로빈스터 사건을 보면서 선거사기에 여러분들 가능성 문제하고 연결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그 동네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사전투표율 부풀리고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한 300만 표 만든 다음에 수셔 넣어가지고 뭐죠 그렇게 결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그 동네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께는 완전히 사활이 걸린 겁니다 명줄이 그리고 선관위가 저렇게 여러분들 버티는 데는 뒤에 더블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블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그냥 깨끗하더라도 우리 안 듣는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더 언급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감각이나 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야를 오랫동안 이런 파고들다 보게 되면 그 분야에 파고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암묵적 지식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라는 것은 그냥 한 10개 선거구에서 시장도 뽑고 기초위원도 뽑고 교육감 선거도 뽑는 그런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울산 남구가 김기현 전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가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조작값을 15% 사용해 가지고 당선자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기초위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거의 처음으로 울산 남구 울산에서도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 기초위원 선거를 당락을 바꿔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작값 35%를 사용해 가지고 울산광역기 교육감 선거는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안창수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 민주 노총을 지지를 받는 사람을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명 당대표 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사람들은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작업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려면 때로는 현재만 보면 안 되고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하는 겁니다 4월 5일 10월 11일 다 국민의힘 찍소리도 못했고 윤 대통령 찍소리도 못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조작 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지금만 보고 와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조작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5일 10월 11일 4월 10일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형동 로비스대에 대한 진역 5년 구형 사건도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른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탈출구가 그래서 원래 제가 가졌던 입장 4월 10일 총선에서 무자비하게 할 거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반드시 사전 투표자 수 개수 투표소 단위에서 그게 여러분들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건데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 하는 문제는 국민의힘이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동훈 씨가 세 번째 본인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부분에 좀 장황하게 기자들 앞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한동훈 씨 역시 선거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의지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한 50% 정도 역할을 할 거니까 그 문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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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